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 애들아 원투트 아 언니 이번엔 원투트 이번엔 원투트 아 찾았다 나 왔지? 언니 원투트야? 언니가 안 들어가 왜 이러미? 너 들어왔지? 근데 이거 누구꺼야? 서적이예요 누구꺼야 근데? 잠깐만 이거 설치를 어떠하지? 될 수 있잖아 그럼 이쪽이 안 봐 됐다고 그럼 커튼을 치자 커튼 쳐줄사람 이거 없어 저야 너무해 얘들아 정말 왜 시윤이님 한 번 드려 누구꺼야 근데? 얘들아 찾아보라고 해 아니 찾으면 딱 알아 자 이게 오 와우 인사들만 인사들 자 카메라 깠습니다 언니 카메라 2초입니다 원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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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언니꺼야? 아니 인사해주세요 누구꺼야? 모르겠어 김윤서 바보예요 저거 내꺼 아니야? 저거 내꺼 아니야? 너꺼야? 윤서꺼인줄 알았어 뭐야 내꺼잖아 장난해 지금? 내꺼 어디서 났어? 나 콜라 나 콜라 나 콜라 나 콜라 먹고싶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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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2개 있는데 콜라 뭐 있는데 나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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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인사해달라고요 안녕 난 아까 인사했지 않니? 아니 좀 이렇게 돌려줘 언니 막 언니까지 나오게 근데 이거 언니가 사는거야? 아니 졸업식 때 나 나 퇴정 됐어 어? 애인은 앞으로 어? 내가 방장이다 김윤서, 바보성, 똥개, 풍선이 뭐야? 여기야? 불리번호 거기 나가고 다시 다른데 원투투 여기 나가래 나 거기 다시 못들어가 원투투 어? 나 들어갔는데 어? 내가 방 만들게 응 인사해 주 어디야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? 어디야? 내 말 다 싫어 아! 풀났다 언니 중화패터 잘 쓰는 친구들 커플이냐? 언니 1,2,2 아냐? 아이고 원투투 아아 원투투 아니야? 어 안 됐어? 원투투? 이상한데? 어 왜 안들어가나? 원투투쓰리에 봐 내가 잘못 쳤을 수도 있어 어? 보세요 알 원투쓰리도 아닌데 원투투쓰리도 아닌데 원투투쓰리도 아닌데 원투투쓰리도 아닌데 원투투쓰? 아니 내가 잘못 쳐가지고 내가 맞춰 원투투쓰 う 그냥 모으 어? 내가 하아? 더러워 어후 응 안가져 가줘! 가줘! 너 가! 예인이 이미 돌아왔어 언니 언니 방 안 보여? 방 안 보여? 이 언니 눈앞에서 못 찾았어 안되면 안돼? 아 드럭이야! 야! 언니 물어 몰라 나도 비닐 번호야 잘해줄거야 비닐 번호야 이 친구들 틀었다고 아까 제목에서 세 글자 한 사람 까줘 언니는 깠잖아 어디있냐구 뭐? 몇 방울아 아 빨리 들어 아 빨리 뭔지 알려줘 빨리 들어 아 진짜 야 넌 또 4명으로 했잖아 아 부빠이 이름? 비밀번호 1 2 2 2 2 2 나 들어갔어 이거 누구야? 이 뿔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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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아니 나 이런거 빨리 들어가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완료됐다고 불 무서워 개꿀이다 개재밋다 나 이거 무서운데 언니 와 소리가 지금 아 불퀴즈야 아 화장실을 킬까? 어 어딨어 윤서가 마피아래 에? 소리가 와요 어? 진짜? 이게 뭔 소리야 뭘 뭔 소리야 무시하게 씹는 거 하라고 소리 다 켜 아니 얘기를 해야 영상에 들어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죠 아니 나 언니 아니야 양자리에요 언니가 눈사리인데 니가 어떻게 알아 나 말을 안 했어 나 방금 윤서가 마피아을 하자 아니 누가 막 아니 서휘진이가 말해줬어 정가본해 아니 뭔 소리야 체스로 말해줬어 나 진짜 다 죽인거 아 죽여 나 사탕이 좀 뜯어ор cohen 응 얘기해 아 얘인아 아 왜 나아 아아 아 왜 나아 야 니가 했지 나 나 이거 나 했지? 나 애인했어 나 안했어 나 진짜 아니야 나 소리 왜 안나지? 낫발 낫발 언니 안녕 안녕 어 아니야 아휴 어 집에서 클로즈 아 오케오케 언니 숨거리 안녕하세요 안녕 에이 모두들 안녕 야 이거 게임 뭐냐 서브웨이 맛있네 서브웨이 엄마 뭐야 난 아니야 아 저걸 그냥 야 우리 눈썹이랑 몇시까지 갈수있냐 아 갑자기 가고싶어졌어 난 안가봤어 친구들아 아 미안해 근데 나 진짜 너무 가기 싫어 어떡길래 그래 올라가는게 너무 힘들어 야 근데 예인이 예약했지 않아? 표 구매했지 아 좀 가야되는거 아니야? 야 가주자 같이 기면서 아 기다려 이거 끝내보고 갈거야? 어 몰라 언니도 같이 갈거지? 좀 있다가 가자 그래 좀 있다가 어 그래? 엄마들한테 말해놓자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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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바르겠습니다 살만 할 주제 성능 둘 할렐루 서시언니야 몇살이예요? 14살이요 준비되요 이제 나보다 언니 레이바이크 레일파크 레이바이크 레이바이크 볼링장이 있대 볼링장 재밌겠다 나 볼링 찾았는데 언니 머리 정리 좀 해주세요 공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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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있어 왼쪽에도 잘 나와 진짜 공차 마시고싶어 언니만 여기요 시연언니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아 일단 언니랑 다녀야겠어요 진짜 틴트로 했거든 아 설마 언니 와 너무 잘 보여 나랑 안 놀아줘 언니가 아 진짜 오랜만에 얼굴 미치고 언니가 잘 들고 다녀줘 이제부터 언니가 카메라 감각이야 알겠습니다 언니 흔들면 안 돼? 흔들면 안 돼? 기울면 안 돼? 잠깐만 언니 언제 올까? 자 뭐 먹을 거예요? 맛있는 거 이 언니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건데? 얼음 얼음 먹을 거야? 얼음 사오래 얼음 아이스크림 보여줘 다 와우 아 나 아이스크림 뭐 먹지? 나 뭐 먹어 돼지콘 맛있는데 언니 아이스크림을 고릅시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는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자꾸 이것도 맛있겠다 돼지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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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쇤내매요 박수 와우 그리고 카메라 감각 다 오세요 저기 또 구경가는데? 찾으러 갑시다 아차고 아차고 야 너 이거 들어와 빨리 오세요 와우 설현이가 쏜다 와우 찾는 시은 이거 재밌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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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데 아 이거 가져올걸 아 이거 가져올걸 마이크 빨리 빨리 가져올 수 없어 이거 윤석거지 윤석거 네네 광고 찍냐? 비지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에이 에이 이즈 아 이즈 으흐흐흐 으흐흐ru 으흐 2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